경북대학교 테크페어의 개막 제2대해 2023년 경북대학교 테크페어의 개막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기술의 시대입니다.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환경의 핵심에는 기술 발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주도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이번 테크페어는 경북대학교가 가진 다양한 자산과 기술, 노하우를 소개하고 우리 대학과 지역의 산학협력 성과물을 중개하는 소통과 협력의 장입니다. 최근 우리 대학은 학연협력 플랫폼 구축사업, 반도체 특성화 대학 지원사업, 지식재산 전문인력양성 중점대학에 선정되는 등 많은 성과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우리 대학의 성과를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경북대학교는 지역산업 생태계의 조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균형 발전의 기초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경북대학교 테크페어는 학생들이 최신 기술을 체험하고 자신의 미래를 그려보는 유익한 정보 공유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지역민들께는 우리 지역의 기술현황을 가늠해보고 우리 지역의 내일을 기대하는 멋진 시간이 될 것입니다. 뉴노멀의 시대, 대진안의 시대를 앞서가기 위해 경북대학교는 앞으로 부단히 도전해 나가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다시 한번 경북대학교 테크페어에 기한 발걸음을 해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항상 건강과 행운이 넘쳐나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